기업에게 있어 제품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홍보에 있어 제품 이미지는 상품 판매율과 직결되므로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. 대기업이라면 제품 촬영에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형 소공인의 경우 비싼 장비를 대여하거나 촬영 장소를 섭외하고 또 전문적인 촬영을 위한 인력을 갖추기가 어려울 텐데요. 전문가처럼 제품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장비와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 교육까지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. 12월에 어느 날 성수동에 있는 서울도시 제조업을 방문했습니다. 서울도시 제조업부의 3층 디지털 컨텐츠 제작실에는 도시형 소공인이시라면 무료로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오르비퓨 장비가 조성되어 있는데요. 오르비퓨는 크기가 작은 주얼리의 접사부터 옷과 같은 평면형 제품의 누끼 촬영이나 가방 혹은 실제 모델까지 360촬영과 비디오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자동 촬영 솔루션인데요. 제품마다 카메라가 알맞게 세팅되어 있고 내장 LED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조명이 필요 없고 전용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카메라 세팅이나 조명 설정, 제품 회전 등을 조작할 수 있어 초보도 쉽게 촬영하고 전문가 같은 제품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너무 좋은 기능이 많다 보니 기업분들이 단순히 기본 기능만 사용을 해서 끝나지 않도록 월 1회 정기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정기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사용법은 물론 제품별 촬영 및 보정 템이나 오르비퓨의 또 다른 기능인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. 방금 촬영한 이미지를 이렇게 쉽게 QR코드로 구매할 수 있더니 신기하지 않나요? 강사님의 친절하면서도 상세한 강의가 계속되었고 하나라도 빠질세라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론 수업만 계속되면 재미가 없겠죠? 강의 후 본격적인 실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직접 가지고 온 아이템으로 실습하는 기업도 있었고 스튜디오에 준비된 아이템을 이용해서 배웠던 내용과 궁금했던 촬영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. 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오르비퓨 스태프분들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더 만족스러운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. 제품 촬영이 필요한 도시형 소공인이시라면 서울도시 제조업을 방문해보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제품 촬영을 포함해 더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서울도시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